안녕하세요 사진작가의 이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보토라는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보토라는 프로그램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걸 보고 또 SNS상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은 아마추어들보다는 사진을 업으로 해서 사진 보정이 좀 많은 분들 그리고 인물 사진 촬영 비율이 좀 높은 분들이 사용하면은 조금 더 활용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전문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훨씬 시간을 단축하면서 조금은 결과물도 조금 마음에 들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보토를 쓰고 있고 지금 제가 스튜디오 촬영하는 대부분의 사진들을 이보토로 보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포토샵에서 실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이보토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보토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새로 만들기가 뜨고 샘플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일을 끌어오셔도 됩니다. 파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파일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확장점이 아래에 있는 후지 GFX 중형 바디로 찍은 사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종의 상관이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스튜디오에 찍은 사진들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주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보정할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잔머리들도 있고 먼저 이쪽에 패널들 한번 볼게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보시면 히스토그램도 있고 뭐 템플릿도 있죠. AI 스타일 템플릿이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내추럴, 비비드 라이트, 순수한 사랑 쭉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필름에도 올리브 그린 필름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른 사진에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고 이번에는 일단 인물 쪽으로 가볼게요. 인물 사진 보정에 보시면은 피부 잡티 주름 제거라는 게 있어요. 여드름 잡티, 얼굴 잡티 제거를 올려볼게요. 한 2층까지 올려볼까요? 그럼 잡티가 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지금 확대를 보면은 주름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주름살에서 얼굴 기름기 제거, 그 다음에 이마주름 제거, 눈주름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눈주름 보시면은 자 지금 제거를 안 한 상태인데 이쪽으로 올려볼까요? 눈주름이 굉장히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팔자주름도 한번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제거를 했지만 이건 양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입술, 주름, 각질 뭐 이런 거. 목주름도 지금 목주름이 거의 없긴 하지만은 이렇게 제거가 되고요. 이중톡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 보호 기능도 있어요. 지금 수염은 없으니까 이쪽에 좀 빼고 그 다음에 스킨 리터칭으로 가볼까요? 스킨 리터칭에서 보시면은 매끄러운 얼굴 피부 제가 간단하게 몇 개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게 피부 텍스처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트하게 한번 가보면은 그대로 지금 좀 확대해 볼까요? 굉장히 매트한 질감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슬로 가면은 조금 더 블링블링, 세틴 종류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AI의 얼굴 피부톤 보정이 있어서 이렇게 피부톤도 보정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이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광채, 얼굴 쪽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피부톤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보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슬림하게 할 수도 있고 턱도 이렇게 살짝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 크기도 많은 분들이 얼굴 좀 작은 걸 원하시죠. 얼굴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 턱 길이도 줄이고 느리고 가능하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각종 이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표정 관리도 입꼬리 보정을 조금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변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 조정도 헤어는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뺄게요. 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눈 밝기를 올려보면은 밝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흰자도 더 하얗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채 플레어도 이렇게 조금 밝게 줄 수가 있죠. 안경은 지금 반사가 없어서 안경 빛 반사도 줄 수가 있고 실핏줄도 이렇게 올리면은 실핏줄이 지금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서 이제 캐치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 조명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눈 쪽에 지금 이렇게 캐치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에서 보면은 비포이프트를 한번 봐 볼까요? 이게 비포, 애프터 이 정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다른 사진을 한번 봐 볼게요. 이 사진도 지금 보면 얼굴이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점들이 좀 보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사진에서 제가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복사를 컨트롤 C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그대로 컨트롤 V를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적용이 그대로 되죠. 얼굴이 지금 엄청나게 깨끗해졌죠. 굉장히 이걸 작업을 손으로 다 일일이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수염 같은 경우도 아까 수염의 수염 보호가 있었어요. 수염 보호를 해주면은 수염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손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봐 볼게요. 지금 좀 어둡죠. 일단 톤부터 봐 볼게요. 여기서 전체적에서 노출을 조금 올려 볼까요? 노출을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색온도를 살짝만 올려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져봐도 됩니다. 내추럴로 한번 잡아 볼까요? 자동으로 AI가 템플릿으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조금 어떤 톤으로 가볼까요? 다양한 톤들이 있어요. 이 톤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직접 좀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옮겨주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헤어라인 같은 경우도 헤어라인 채우기라면 이렇게 머리숱이 조금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머리 제거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스튜디오 촬영하던 이런 잔머리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잔머리 부분들이 굉장히 지우기가 좀 까다로워요. 잔머리 제거를 올려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잔머리가 제거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아주 핵심 기능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안경에 빛 반사가 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빛 반사를 제거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급하게 하나 찍어봤어요. 이쪽 메뉴에 보면 위에서부터 쭉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스킨 디펙트 이무버 쪽에 쭉 아래쪽에 안경 빛 반사 베타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경 빛 반사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쭉 올려보면 사라졌죠.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신기하죠?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안경 빛 반사를 제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 하늘 바꿔보고 싶어요. 배경 고정이 있습니다. 이쪽에 배경 고정에 하늘을 하늘 교체가 있습니다. 하늘 교체 추천을 눌러보면 다양한 구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 구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제 구름이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렇죠? 푸른 하늘이 있고 밝은 하늘이 있습니다. 밝은 하늘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름들이 있죠. 비교를 해보면 이랬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구름이 예쁠까요? 이 구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흐림 효과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살짝 주면은 구름이 약간 포커스가 아웃된 느낌을 잡을 수가 있죠.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늘이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봅니다. 가져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리셋 기능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에서 내추럴 럭셔리 포토 다양한 프리셋들이 존재하죠. 서해안 따뜻한 톤 훅가이드 차가운 톤 훅가이드 차가운 톤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원본인데 톤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지금 기본 프리셋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프리셋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냥 계속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프리셋을 이용해서도 손쉽고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톤에다가 조금만 더 수정을 봐 볼게요. 바디샵 뭐 이런 거 살짝 해놓고 얼굴 크기만 살짝 줄이는 걸로 이 정도만 해놓는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프리셋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잔머리도 조금 제가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현재 프리셋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어느 그룹에 넣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남성 그룹에 넣고 프리셋 이름을 야외 야외 남성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똑같은 남자 사진을 그대로 야외 남자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성 기본에서 야외 남성으로 아까 제가 저장했던 클릭을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손쉽고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자체도 그리고 이제 일괄 적용인데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를 했을 때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선택을 한 채로 그대로 컨트롤 V를 누르면 효과를 다 이 효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돌아볼까요? 이 느낌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의 느낌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장인가 200장인가 내가 같은 느낌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대로 컨트롤 V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구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크레딧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한 장이 95원 꼬리입니다. 95원 꼬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추어분들 보다는 사진을 좀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적당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한 장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일 수도 있고 낮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사진을 업으로 하신 분들이면 100원을 투자해서 시간을 아낀다. 훨씬 유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추어분들 보다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은 만약 1200장을 이 크레딧은 1200크레딧이라고 봤을 때 이게 무한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1년에 1200장 그러니까 1년에 1200장을 제가 다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1200장 1년에 사용 못했다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 작업이 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장에 100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줄여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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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